일단 쓰레기 같은 게 사고 싶나요? 그래. 내가 사고 싶나요?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 걸 다 했어. 나 진짜 남을 걸 자는 걸 어차피 그대. 못 봤어. 빡상라. 나 수술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갔냐고. 결국엔 저의 것도 이럴 뿐인데. inizi 전략이에요. 먼저 해볼까요? 변홍이가 알려줘. 나도 똑같아. 잘될거야.. 걱정하지 마 그녀는 날 일으켰구나 그래서 날 일으켜만들었다고 그렇게 죽고 싶으면 어차피 죽지도 않네요 아무것도 주어진다 비주얼 오야 어디야 형 나야! 죽어! 나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! 화두한 거로 말하지 마 널 만나지 말았어요